어떤 분이 송이를 밟고 지나갔네요 아 아깝습니다. 밟아가지고 박살을 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 뻗습니다. 상태량호합니다. 아깝이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 피어있습니다. 바짝 말랐습니다. 건조송입니다. 일명 건조송이 바짝 말랐고 있습니다. 첫번째 차입니다. 아깝지만 뽑아 가야됩니다. 송이버섯이 쌍으로 올라왔습니다. 송이버섯이 쌍송이버섯 채취입니다. 나무뿌레 사이에 송이버섯이 쌍으로 올라왔습니다. 아깝다. 아깝다. 뽑아봅니다. 대물입니다. 대물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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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0월 19일입니다. 새송이버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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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새송이버섯이. 새송이버섯이. 이거라도 어딥니까. 대박입니다. 애들이 singing 하네. 제가 찍혀 Cara를 helicopters 자이장! 목적으로олот Whajaek라구